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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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실종된 남성이 장군도와 돌산 사이를 건너려고 시도하다 물살에 휩쓸렸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지적장애 2급인 19살 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항만 물동량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광양항의 8월 물동량은 1952만 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항의 8월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의 경우 광석과 유연탄 수입, 철제 수출이 모두 줄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감소했는데 해양수산부는 광양 지역 제철산업의 불황이 비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2%나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수출입은 15.7% 감소한 13만 5천 TU를, 환정 물량은 3% 감소한 3만 8천 TU를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고의 공예인을 찾기 위해 2015년 공예 명장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선발 분야와 인원은 도자, 유리, 금속, 목죽새, 종이, 섬유, 가죽, 기타공예 등 8개 분야에 총 2명 이내며 신청 자격은 공예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 계속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선발된 공예인에게는 공예 명장 증서와 함께 5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여수시가 지역 동백을 원료로 본격적인 동백 화장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동백 제품 전문 기업인 LNK와 위탁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생산된 동백 기름에서 정제 오일을 추출해 동백 수분 크림과 동백 클렌징 폼 등 3가지 동백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화장품을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백을 원료로 마스크팩과 샴푸, 바디워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